야, 저 양반 너무 살벌한 거 아니냐? 진짜 완전 소도 때려잡겠던데? 저 형 소식적 별명이 황소야, 황소. 진짜 천사 같은 황소 만나가지고 저러고 살고 있는 거야. 나 뭐 나 몰래 사고 치고 다니고 그런 거 아니지? 오빠야? 지수야! 너 누구야? 네 마누라 데려간 사람. 지수야! 지수야! 아아악! 강동철 씨, 경찰서 방어의 증거품 감예 탈취해? 당신 미쳤어? 제 아내만 찾고 절값 차리겠습니다. 우리 지수 어디 있어? 잘못 건드렸다 내가? 그 새끼들이 잘못 건드렸다고